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사주제 중에서 이제 마지막 주제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나면 미국의 정권시장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경제활동이 훨씬 더 좀 부양이 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죠 예상하는데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거는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이제 미국 정시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한 분이 인터뷰하셨는데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미 주식가격이 한 18%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연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대개 지금까지 역사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30년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7개 년은 대선 이후에 대선 전체를 다 포함해 그 해에 주가 상승률 12%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18% 정도 되니까 올해는 추가 상승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피력했더라고요 피력해서 아주 유력한 것은 이제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니까 30년 동안 7번의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 기간의 평균치는 대개 12% 였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플러스 6%가 되니까 18%까지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건 뭐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렸네요 미국의 교수를 하신 분께서 지난 30년간 미국의 연준이 5%가 넘었던 기준금리를 상당폭으로 낮춘 그런 역사적 경험이 3번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미국 금리 인하 정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거 아니까 대개 한국의 큰 그런 경제적인 그런 급변이 일어날 때는 미국의 금리 정책 변동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 외환위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의 금리 조정과 함께 외환위기가 연결되거든요 그게 미국의 금리 정책의 큰 변화 방향 변화는 주변국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한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관심있게 보는 것이 미국이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를 시켜 나가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앞에 분은 올해는 최소한 18%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오른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30년간 3번 정도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자료를 찾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미국에 계신 분이 재미나게 이야기했는데요 2008년도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고 금융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금리 인하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준 경우고 2000년에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다 큰 버블이 붕괴가 되고 나스닥 주가 지수가 무려 80% 정도 폭락한 거죠 그게 이제 두 개 사례고 유일하게 예외적인 사례가 1995년도 상황인데 이때는 금리를 낮추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1995년도 7월 6일 미 연준은 6%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 그날 나스닥 지수는 1.2% 오르면서 953포인트로 마감했고 이 지수는 그의 연말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이듬해 23% 상승했다 이때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죠 나스닥 지수는 이후에도 성성장구 했고 1997년 말에 1500포인트 1998년에 2000포인트 어마어마하네 2000년 3월 전에 5000포인트를 넘어서 1995년 금리 인하 뒤에 5배 정도 넘게 상승했다 엄청난 거죠 이게 랠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랠리가 되면 사람들이 어 어 어 하다 투자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아주 이렇게 재미냐면 30년 동안에 3번의 금리 인하가 2번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줬고 한 번은 놀라울 정도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랠리가 됐다는 거죠 1990년대 후반 주식시장의 초강세를 이끈 것은 두 가지였었는데 우선 그때는 물가가 여러분들 낮았고 그리고 성장률이 4%대로 좋았다 현재 상황도 1995년 당시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현재 물가 오름세가 3% 정도에 잡혔고 실업률도 매우 낮고 그리고 1990년대 인터넷 행명과 마찬가지로 AI 행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1995년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분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1995년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고 지정학적 조건도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 강세를 보이기에는 발목을 잡는 악재가 많다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안 하네요 긍정론을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30년 동안 금리가 낮아질 때 두 번은 완전히 뭐죠 주가가 폭락했고 한 번은 초광세랠리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완전히 한국경제신문에 국내 전문가 한 분하고 미국의 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 제가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잡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의견이 다 달라집니다 여기에 다니엘 파크라는 사람은 지금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으로 오버밸류에이션 비싸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주식 사는 사람들은 한 1, 2년 정도 네거티브 리턴 수익률의 마이너스를 감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니엘 파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른 분 보시기 바랍니다 롤렌스 퓰러 이 사람은 상당히 낙관주입니다 룩 아우트 베어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는 그런 진영을 굉장히 주의해라 시장은 더 이상 원트릭 포니 그냥 대형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소형 주식 가격이 지금 반등하고 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갖느냐 문제가 본인이 어떤 종류로 시장을 바라보느냐 엄청난 차이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다니엘 파크라는 분은 아주 간단하게 말도 안 되게 주식 가격이 비싸다 1871년 이후에 세 번째로 주식 가격이 비싼 지금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역사적 평균치는 16.5배인데 수익 대비 가격이 지금 수익 대비 가격이 22.54%니까 지금 주식 사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다 집어치워라 지금 그동안 대형주가 장을 이끌고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점점 더 중소형주가 대형주의 성과를 지금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거는 불마켓 시장이 강세장으로 바뀌고 그 효과가 계속 퍼져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다 21일 날 나온 여러분들 그리거든요 완전히 이런 반대되는 개네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IWM 검정색입니다 이 IWM 이게 아마 중소형주 펀든 왕이죠 주식 여러분들 상승률이 높죠 상승률이 여기 이제 푸른색인 QQQM 그 다음에 뭐 이런데 스몰 캡스닥 소형주식이 점점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대형주식들은 좀 많이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뒤떨어지고 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 미 연준이 이자율을 딱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주식시장이 폭등한 것을 이야기한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여러분들 이 양반은 지금 룩아웃베어 약세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주의해야 된다는 사람은 이 업계에서 상당히 좀 많이 경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항상 비관론이 조금 더 인기가 있습니다 비관론이 사람들이 더 솔깃하죠 또 비관론 때문에 자기의 기본적인 입장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 한 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이제 광고 멘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의로사태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이 땅에 헌신한 것 이것을 좀 다룬 책인데 이 책 보고 많이 감동받으신 분들이 많고 눈물도 흘리신 분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한 번 보시고 또 요즘에 의로사태와 관련해서도 이게 의로선교사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참 빚을 많이 진 사람들입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의 선교사들 특히 의로선교사들에게 여러분 보시고 한 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책도 제가 쓴 책입니다마는 미국의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소죠 미국의 남서부의 애리조나 답사기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도 되게 재미있게 읽으신 분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